모종 심는 날입니다. 초당선 그래서 먹을 모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고구마를 심겠습니다. 고구마가 어떻게 심는거에요? 하나 줘봐. 하나 줘봐. 하나 줘. 안은 치가지 말고. 엄청나다. 옥수수 밟아. 옥수수가 어딨어? 그 앞에. 이게 풀이지 옥수수나? 옥수수야. 그래? 자 이걸 가지고 좀 봐봐. 저 앞에러 봐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옥수수. 이렇게 하라고.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고구마 심는 도구도 저렇게 나왔습니다. 넣는건 제가 넣게요. 왜요? 뭐 안 놔두셨어? 이 둘이 좀 꺼져. 저 보이지? 저기 심어있는 데까지? 어. 심어있는 데. 다 지금 심어놨잖아. 응. 넌 얘는 뭐 이거 막 밟으시네. 아 그 끼워서 계시는거 신기하다. 그러니까. 몇 개씩나? 두 개씩이냐? 한 개씩. 그럼 모자랄. 남을텐데. 남은 것도 한 개씩. 한 개씩. 옆에는 이렇게 수로에 물이 맑은 물이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. 여기 여기 물이 덜지 마. 응. 야. 이거 농사 잘 되겠지요. 저기 담아서 줘야지. 그치? 저기에다가 담아. 응. 알았쩌. 민지아 언니는 왜 안 오는 거야? 10시까지 오래 했는데. 대답은 잘 하시더라. 어이구가. 이거 뚫어졌어. 뚫어졌어. 어. 엄청 안 되는 물이 막히네. 아이고. 지금 이게 다 뚫어졌네. 이거 이거. 이걸 안 해도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. 물통이 뚫어졌어요. 아 신기하다. 응? 이렇게 해놓으면 되네. 더 낫네. 응? 더 나. 더 나? 어. 엎어져서 놓는 거 보다. 오늘은 삶의 체육 현장입니다. 삶의 체육 현장. 이야. 응. 연장. 베류. 시 peppers. aku. ... 고춧가루 이거 조로 사야되겠다 그치? 아이고 조로가 다 뚫려가지고 조로가 다 뚫렸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이거 엄청 빠르다 그치? 엄청 빨라 모종이 남네 어디다 심을까 또? 어 여기다 심으면 안돼? 아니 여기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 우스 심은거 아냐? 저 우스 심은거 같은데? 아니래 풀이잖아 괜히 겁나 풀이네 아이고야 뭐 저기 치아 치아가 질러갔어 여기는 감자를 심었구요 옥수수를 옥수수가 아니지 고구마를 쭉 심고 있습니다 아 아 고구마가 몇개 남았어요 어? 고구마가 몇개 남았어요 몇개 남았어요? 여기다 하면 안되나? 여기 요 고라에다 요 고라에다 요 고라에다 놔봐 이거 안 나오는데 다 심어 거기 감자 아직 한단 또 남았어요 어 너무 많이 샀네 응? 여기 또 아직 한단 남았어요 하다 넣어놔기나 어 어 여기 보여줘야지 조루가 뚫렸어요 조루가 다 헤졌어요 어 조루가 다 헤졌어요 어 어디가 이거 이제 봐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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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언제 샀어요 이거 새건데 그럼 바꿔야 되는거 아냐? 이거 안에 안 박았잖아 오빠 여기 빠졌잖아 빠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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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빠트리고서도 합니다 길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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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루가 지금 깨져가지고 고구마가 남았는데 어?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일이나 해 아이 거기 안 넣어도 될까? 네? 뭐요?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비닐이요? 어? 속이? 어 비닐 안 씌워도? 되지 않을까요? 옛날에는 다 그냥 심었는데 여보 물 안 넣어도 되니까 자 이제 월요일날 비온대요 네 월요일날 비온대요 아이고 아이고 조루가 왜 이렇게 됐대요 아이고 조루가 왜 이렇게 됐대요 이형아 이것 좀 해봐 재밌다 아하 조루가 완전히 한참만 껴 한참만 껴 장관 꺾어 젖어 젖어? 아이고야 가득해가지고 흐르는대로 쭉 가면 돼 여기 여기 여기부터 여기부터 옳지 오히려 붓기는 더 나아 꼬부리는 것보다 응 밑에서 흐르니까 응 이거 뭐지 안 나온 데다 하나 주시면 안 돼요? 안 나온 데다? 감자 안 나온 데다? 고구마 고구마 네 고 사이사이 감자살 안 나온 데다 물이나 줘 응 물들 할 일은 해 아니 이게 1일까지 십상 좋은데 그치? 이렇게 회는 거 보다 그치? 안 무겁고 흐허헣 힘도 안들자 어 힘도 안 들어 뭐? 너무 무겁게 잘 짱맞게 흐허 옥수수는 잘 나오고 있네 지금 옥수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옥수수 싫어했나봐요 옥수수 싫어 네 모종이 아니고 야아 아주 물 잘 주고 있어요 지금 응 칼칼칼칼 저거 뭘로 떼워야 되나? 다 새로 사야지 뭐 계속 물들려면 그죠? 저기... 왜 그러지? 떼굴떼굴떼 굴러가지고 깨졌어요? 그니까 밑에가 야 저거 진짜 심기 편하다 오래 보관 잘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캘때도 다 같이 캐요 재밌겠다 아 그런게 어딨어 캘때도 같이 캐야지 같이 10원 쓰면 같이 캐야지 같이 놀아갈라고? 당연하죠 이거 뭐야 꿀고구마라 했나 반고구마 꿀고구마 꿀 반고구마 어 그렇게 맛있다네 이게 한번더 해 아니 뭐 사람들 하루카 그래 맛있다고 난리던데 어? 여기도 강린 심었으니까 여기에 여기에 야 이거 찔러 강린 안심었어요 거기다 다 찔러 고구마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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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안 final 아니 하지 않았어 아니 아주 상관없어 안 심었어 이놓고 오빠 갈거 아냐 내 집 climax... 고구마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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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쌓이네 근데 고구마 쌓아 Cream 고구마 이거 찔러 밑에 많REY 칠릴때 많아? 듬성듬성 듬성듬성 왜 이리 줘? 아 물 한국에 먹고 복질 됐어 더 나와 더 나와 아주 멀리 한 발 이야 한 얼음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듬성듬성 이야 물이 엄청 좋다 이거 생각보다 깊네 어? 생각보다 깊어 깊어 떠내려가지 않겠죠? 와 신발 닦으라고 장아 닦으라고 이럴것 난 다음에 닦아 아니 지금 얼마나 깊은가 보는게 발 뜨거워가지고 지금 아우 시원해 아 야 너무 촘으로 더 더 형부가 더 이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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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너무 촘으로 저렇게 촘으로 왜 저 가운데 뽑아놔 저거 왜요? 이거 뽑아 이거 뽑아 더 나가 더 더 더 더 나가 더 더 나가라면 그 말을 들으라 좀 맛있음 더 많이 먹는게 아니여 짜아 뭐 앞에 하나 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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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준비해 놓은 밭에 모종이 너무 많지 준비해 놓은 자리 보다 모종이 많아서 지금 비닐 안 씌우고 그냥 심고 있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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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멀리 거 멀리 으 으 자 자 가져와 으 으 으 으 아 그건 쥬서 별로 가 뭘 주고 들어가 그 거야 대야지 요 하나 꾸 줘요 이렇게 아 이거 조르가 신용 저르 니다 시는 거죠 어디 저걸 though 도와줍니다 이게 왜 새로 나온 조로에요 새로 나온 조로 밑에서 물이 흐르는 진영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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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조로